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주춤하는 사이 제주지역 기업대출액이 1년 2개월 사이에 2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각종 자금대출 지원 영향이 큰데 곧 상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업체마다 대출금 상환이 걱정입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횟집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손님이 사실상 끊기고 물가는 크게 오르면서 직원 월급 주기도 어려워 제주도가 보증하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음식점 뿐만 아니라 여행사와 숙박업소, 소매점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1년 반 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광지능자금 대출을 받은 도내 업체는 1만 2천 곳, 대출 규모는 1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제주지역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잔액은 15조 5천3백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 2월에 비해 2조 2천2백억 원 늘었습니다. 여기다 영세 사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타 가게 대출도 1년 2개월 새 9천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각종 정책자금과 은행대출의 상환유예기간이 보통 2년인 만큼 이르면 내년부터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벌써부터 대출금 상환이 걱정입니다. 연내 금리 인상까지 검토되고 있어서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이나 금리를 인하해주는 충격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존의 제주도나 기타 한국은행과 같은 정책자금 지원을 당분간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감으로써 그러한 충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한편 대출 문턱이 높아진 주택담보대출은 41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먹는 생수인 제주 3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 개발공사 직원들이 3다수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냈습니다. 관련 직원 4명이 무더기로 직위해제된 가운데 개발공사가 조직적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내부 직원만 익명으로 게시글을 올리고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앱. 이달 초 이 앱에 제주도 개발공사 3다수 공장의 일부 직원들이 생수를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리터 페트병 1,100개씩 포장하는 팔레트 단위로 한 번에 8개씩 차량을 동원해 빼돌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발공사가 자진신고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에 나선 결과 지금까지 확인된 관련 직원은 생산직 2명과 물류시설관리직 1명씩 등 모두 4명. 이들은 생산된 완제품을 파손품 등으로 꾸며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발공사는 이들을 지난 23일자로 직위해제하고 내부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는 직원들이 3다수를 조직적으로 또 얼마나 오랜 기간 빼돌렸는지 여부. 개발공사는 생산 과정에 불량품이 생기면 사내 음룡수 등으로 사용해와 실제 어느 정도를 빼돌렸는지 확인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써부터 개발공사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빼돌린 물량을 시중에 팔아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면서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3대수는 제주도민들이 함께 만든 공기업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일반 사기업과는 굉장히 다른 도덕적 기준이라든지 청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강한 공기업이어야 된다. 개발공사는 직원 전수조사와 공장한 CCTV를 통해 빼돌린 양과 기간을 확인 중이라며 내부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사법당국의 수사 의뢰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임박하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제2공항 문제를 결정할 당정협의를 앞두고 제주지역 국회의원 가운데는 처음으로 송재호 의원이 제2공항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송재호 의원이 제주 제2공항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실시된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던 만큼 제2공항을 추진하는 대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공항 추진은 도민의 합의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항 추진이 보류되었다 하더라도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2공항 이외에 기존 제주공항 확충이라든가 정석 비행장의 활용 등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호 의원은 환경부에 다음 달까지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과는 부동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소위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주민 수용력 차원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과 위성곤 의원은 환경부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2공항이 무산될 것에 대비해 정석 비행장 활용 등 대안 검토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다음 달쯤 나오면 곧바로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당정협의에 참석해 도민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어서 6년 동안 끌어온 제2공항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희로입니다. 여야가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위원회 위원 추천에 나섭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3 위원회 구성을 위해 양당이 신속히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된 4.3 특별법은 여야 교섭단체 각각 2명씩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는데 정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명단을 통보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성명을 통해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회는 여순 사건의 발단이 제주 4.3과 긴밀한 인과성이 있기에 동병 상련의 마음을 담아 환영한다며 4.3 해결과 함께 정의로운 대한민국 역사 정립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은 4.3 당시인 1948년 10월 제주도 출동을 거부한 군인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과 추모사업, 의료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체육부 학생들이 운동만 한다는 말이 옛말이 될 정도로 학교 체육의 모습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주말 대회가 정착된 데 이어서 최근엔 일주일의 하루는 훈련 없는 날로 정해 진로 및 적성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 한신고 기자입니다. 6학년 축구부원인 다연이는 오늘 하루 훈련을 쉬는 대신에 일일 선생님이 됐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또래 다문화 학생에게 자신이 습득한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인근의 또 다른 학교 축구부원들도 일주일의 하루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진로 상담이나 독서 독후 활동, 평소 부족했던 과목을 보충하는 데 힘씁니다. 광주의 6개 초등학교 운동부는 올해부터 이렇게 일주일의 하루는 훈련을 하지 않고 독서와 요리,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운동하는 기계로 머물지 않고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어울리면서 재미도 찾고 능률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축구와 야구 등 일부 인기 종목의 경우 상급 학교로 지나갈수록 자연스럽게 탈락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학생들의 적성이나 진로 설계에 대한 교육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진로 체험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꿈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광주시 교육청은 초등학교부터 도입된 훈련 없는 날을 올해 말 평가를 거쳐서 내년에 중학교 등으로 전면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자외선도 강하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낮 동안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불고 있는 선선한 동풍이 고도가 높은 한라산을 넘으면서 따뜻하게 데워지는데요. 여기에 낮 동안 볕도 더해지면서 한라산 서쪽 중산간 지역에는 더운 공기들이 가득하겠습니다. 이 공기들이 상승해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건데요. 오늘 오후 한때 한라산 서쪽 중산간 지역 곳곳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레인 금요일에는 제주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금요일 오후부터 밤까지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중산간 지역에는 방무가 조금 끼는 곳이 있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와 남부지역 2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지역도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1에서 2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해상활동하시기 무난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장마가 시작되면서 당분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도 비날씨가 예상됩니다. 장마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추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드림타워 쇼핑몰 대규모 점포와 관련해 다음 달까지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고 봉계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은 서귀포 색달 처리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사용 연장을 위한 재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도지사 출마에 대해서는 불출마 선언이 적절하지 않다며 기회가 주어지면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태엽 서귀포시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제2공항 갈등 조정 역할에 충실하고 이중섭 미술관 시설 확충과 중문 주상전리대 경관 개선 사업 서귀포시 및 문화체육복합센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행자위는 진정한 공동체 회복은 부당한 과거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제주도 등으로 이송됩니다. 제주지역 40대와 50대 중장년 인구 증가율이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제주도 내 40, 50대 인구는 22만 5천 명으로 지난 2015년 말 20만 7천 명보다 8.7% 늘어 정부청사 이전으로 인구가 급증한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중장년층 고용률은 82.9%로 5년 전보다 3.6%포인트 하락했고 1차 산업과 음식, 숙박업, 건설업 순으로 취업자가 많았습니다. 올해 골프장 이용객이 처음으로 5개월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11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대신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타지역 이용객은 69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수차례 매각이 불발된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내 호텔용지 용도 변경이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1일 화북동 마을복지회관에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매각되지 못한 호텔 부지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화북동 21만 제곱미터 부지에 568억 원을 들여 기반시설 등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호텔 부지 1만 9천 제곱미터가 매각되지 않아 용도 변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